불갑산 정상 영시일봉입니다. 오늘은 76번째 불갑산입니다. 여기는 불갑산 관광단지 주차장입니다. 오늘이 지금 10월 1일이니까 상사와 축제가 끝났는데도 연휴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막 상렬 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주차장 안에는 또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. 캠핑카도 하나 있습니다. 캠핑하기도 좋은 데 갔습니다. 불갑산 정상화에서 고고씽!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온 불갑산 일단은 저 있어요. 여기는 불갑산입니다. 상사와 곳이 많이 있고요. 여기는 보물가 참식나무 600년 참식나무 굴락지가 있다고요. 그쪽으로 한번 고고씽! 해보겠습니다. 고고씽! 고고씽! 여기는 인어 엄청 큰 인어 같습니다. 물도 굉장히 파랗고 깨끗합니다. 정상화에서 고고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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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6번째 산 불갑산 주변을 보ично cowork 고고씽! 한평 최고봉 불갑산 산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